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듣고 싶은 말 있다면 늘 똑같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죠 엄마 사랑해 엄마 나는 엄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지 뭐 근데 우리 딸은 또 꿈에서 찹쌀이랑 대화를 한대요 진짜요 너무 재밌겠다 몽 사장님이 만약에 키우는 병구 병구가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할 수 있어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병구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키우기 때문에 병구는 병구의 인생이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이성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100억이로 약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음 맞아요 사랑했다고 이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개발해보시죠 말할 수 있는걸로? 말할 수 있는걸로 아니 저는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 병원에서는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보면 보호자님이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 아프지 않은 곳에 가 그리고 미안해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이가 행복했어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려준다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죄책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관적으로 다 죄책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얘기를 해요 아이가 그동안 너무나 행복했을 거고 보호자분이 너무 힘들어하면 아이가 못 떠나간다고 제가 대신 전해주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아이 유기를 하는데 나 그거 보고 좀 화가 나 두 마리? 이거 뺀 거 칩 뺀 거? 일부러 유기를 하려고 작전을 했는데 영상을 봤는데 너무 슬픈 거야 이제 차에서 떨구고 올라 올라가니까 쳐내고 문 닫고 도망가는데 따라오잖아요 심지어 아이가 다른 사람 찾아서 그 마이크로칩을 찍어서 자기한테 올까봐 자기가 그 마이크로칩을 뽑으려고 했대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다른 한 마리는 칩이 없어요 그 칩 뺀 그 강아지 피가 이렇게 흘러니까 거기를 계속 핥아준 거야 그 다른 한 마리는 맞아 맞아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키우시면서 절대 버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자 보좌님 그래서 오늘 좀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배워가는 것도 많고 또 선생님을 또 만나서 또 편안하고 아까 뭐 다른 분들은 뭐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편안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아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이미지 살짝 성공 또 다른 도움도 나중에 이제 애들을 필요로 해서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싶고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예 아유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아까도 깜짝 놀랐는데 되게 나이가 그 애기 좀 청년 청년해 보이는데 맞아요 결혼을 하셨다고 해서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로 청년 청년은 맞아요 청년 청년! 네 아 우리 청년! 청년 청년이라는 거는 20대 초 중반? 저는 이렇게 본거죠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도 봐도 대학생이나 뭐 이렇게 봐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아유 좋겠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잘 하신다니까 촬영을 되게 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잘 하시니까 아유 제일 기분 좋아하네 표정이 제일 좋아 자 우리 홍보 타임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 고대랑 원장님께서 직접 출시한 우리 에츠 제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마시추 우리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간식처럼 급여를 하셔도 좋고 영양제인데 이제 기호성을 조금 1순위로 일단 받고 각 아이들마다 관절이나 치아, 눈, 신장, 심장, 기관지 이런 시리즈를 물론 나눠서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영양제를 제작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지금 보호자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아이들이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일관된 반응은 뭐냐면 딱 주자마자 달려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뜯어보면 뜯어봐도 되죠? 아 예 결제하고 뜯어 이게 이제 뜯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추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호성이 좋아서 간편하게 뭐 애기들 밥 먹을 때 급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짜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영양제가 상당히 필수예요 요즘에는 강아지 영양제도 요즘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찾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의존하는 우리 수의사님 고대량 원장님께서 출시를 하셨고 그만큼 믿으시는 원장님께서 출시를 하셨기 때문에 다들 여기 엣츠 이거 어디서 구매 가능하죠? 이게 엣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시리즈별로 네이밍이 되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제가 추루 형태로 만든 이유가 약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루약을 먹을 때 애들이 너무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섞어서 줄 수 있게 조금 기호성을 높인 음식으로 만들었고 그거랑 섞여서 좀 보다 편하게 약물을 먹였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제작이 됐습니다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러면 더 쉽고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식을 공부하자 자 멍들모로 보시게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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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